만타닌 열정 파워 차무니씨의 뷰티 상자가 빨로미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F퀸답게 아름다운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차례대로 부탁드릴게요. 가운데 기자님께 먼저 인사드릴까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제 옆자리로 와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임보라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미모와 몸매의 주인공입니다. 거친 래퍼도 순한 연인으로 만들어낸 등장만으로도 이슈가 되는 이슈메이커 임보라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먹고 바르는 것은 모두 궁금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슈의 뷰티킹 임보라가 제안하는 뷰티 레시피부터 몸매 관리법 핫한 데이트 코스가 알고 싶다면 20일 팔로미텐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델 포스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기자님들 그리고 왼쪽 오른쪽 기자님께도 부탁드릴게요. 가운데 기자님께 또 다른 포즈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왼쪽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른쪽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완벽한 스타일을 자랑하는 임현주 씨입니다.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의상으로 참석해 주셨네요. 네, 가운데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침이라 조금은 쑥스러운 그런 옷이네요. 하트 포즈 할까요? 네, 가운데, 네, 그리고 왼쪽 기자님들 왼쪽으로 한 번, 네. 입 가리지 마시고 하트, 하트 쉬운 걸로, 네. 그리고 오른쪽 기자님께도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다른 포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네, 네. 네, 그리고 왼쪽, 왼쪽, 네. 그리고 네, 오른쪽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자리 옆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소진 씨 소개하겠습니다. 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이제 MC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주실 걸로 예상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영역을 확정해 나가고 있는 소진 씨입니다. 네, 오늘 멋진 복장으로 참석해 주셨네요. 8년차 베테랑 아이돌 간 배우 소진의 축적된 BTTV 대방출됩니다. 내공 만렙, 소진의 예뻐지는 노하우 함께 해주세요. 네, 가운데 기자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왼쪽 기자님들께도 한 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기자님들께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운데 기자님께 한 번만 더 좀 다른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각하셔야 되나요? 네. 네, 멋진 포즈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른쪽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자리 옆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함께하게 된 장희진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나함과 청순함을 모든 매력을 사로잡고 있는 장희진 씨의 일상이 다시 한 번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강 동안 끝판왕, 매력이 정말 철철 넘치는 그녀입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예쁜 장희진 씨입니다. 가운데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왼쪽 기자님들께도 한 번, 네, 왼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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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부탁드리고요. 네. 네. 다양한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메인 MC다운, 팔로미텐의 메인 MC다운 포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다 같이. 네, 가운데 다섯 분을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옆에 포스터를 참고하시고요. 다섯 분 모두 아름다운 포즈로 기사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팔로미텐 아마 공식 포즈가 있을 텐데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가운데 기자님 시작으로 공식 포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그대로 왼쪽 기자님들께 한 번 보실까요? 왼쪽. 네. 네. 네, 그대로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네, 두 분 다섯 분 다 촬영을 하셨을 텐데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같이 합을 보여줄 수 있는 다정한 포즈로 가운데 의사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트. 네, 하트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요. 왼쪽부터 오른쪽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 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섯 분은 다시 한 번 자리에 내려가 주시고요. 그리고 의자가 세팅되면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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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